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짝 암아보는 건희의 언어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 언어탐방 1부에서는 이 고 랭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고 랭의 특징,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고의 개발 환경을 세팅해볼텐데 일단 설치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 랭 다운로드, 환경변수 세팅, IDE 다운로드 이렇게 3개를 먼저 한번 진행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고 를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구글에다가 고 랭 다운로드라고 치면 제일 위에 고 랭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안 들어갈 이유 있나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윈도우용, 맥용, 리눅스용 나오는데 저희는 윈도우용 MSI 파일을 다운받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 또 진성 컴공이면 리눅스를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 살짝 찍먹을 위해서 간단히 윈도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윈도우용을 다운받는다는 게 이 컴퓨터 공학도로서 살짝 좀 그렇긴 한데 바로 갑니다.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받고 있죠. 그리고 얘를 눌러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다운받은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넥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뭐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본 경로가 C드라이브에 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고. 인스톨. 뭐 인스톨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이 고를 맞이할 생각에 아주 설렙니다. 이 캐릭터도 이렇게 귀엽게 하나 만들어놨네요. 설치가 끝난 것 같아요. 피니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골랭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윈도우 R키를 누른 다음에 CMD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검정색 창이 뜨는데 한번 고 버전을 한번 쳐볼게요. 어? 고 버전 뭐 1.15 뜨는 거 보니까 아 잘 설치가 되었구나. 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C드라이브에 오시면은 아까 고를 설치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해외 웹사이트를 참고를 해보니까 이 고를 작업할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폴더들을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국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도 이 고를 작업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 C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름을 고 workspace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만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폴더 3개를 만들어 줄 건데 야 이게 무슨 뭐 의식 같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폴더 빈 바이너리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두 번째 폴더 pkg 패키지 폴더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src 소스 코드를 보관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바이너리 패키지 이 소스 폴더 3개를 이 고 workspace 안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폴더에서 이 고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고가 설치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 환경 변수를 세팅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세팅해줘야 할 환경 변수는 고 루트와 고 패스예요. 고 루트는 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고 고 패스는 내가 작업할 고의 workspace를 장소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 시작 버튼을 누르셔서 환경 변수를 치시면은 이 환경 변수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혹은 뭐 전문가처럼 아 내가 이 컴퓨터를 완전히 이 압도하고 있는 분위기를 내고 싶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실행창을 켜셔가지고 sysdm.cpl,3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 환경 변수를 만질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어떻게 뭐 좀 전문가 같아 보였나요? 그러면은 환경 변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는 거죠. 저희가 넣어야 할 환경 변수 첫 번째는 고 루트입니다. 그리고 변수 값을 아까 저희가 고를 설치한 c드라이브의 고 여기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아 고 루트는 여기구나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고 패스라고 친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 프로젝트를 작업할 그 폴더 아까 저희가 만든 c드라이브의 고 워크 스페이스 폴더의 경로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c드라이브의 고 워크 스페이스라는 폴더에서 앞으로 저희는 작업을 할 겁니다. 확인을 눌러줘 보면은 이제 고 루트와 고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셋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한 이 고 루트와 고 패스가 잘 설정이 되었나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커맨드 창을 여신 다음에 고 엔드 라고 한번 쳐보게 되면은 여기 환경 변수가 잘 세팅되어 있나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고 루트 환경 변수는 c드라이브의 고 폴더 잘 설정이 돼 있고요. 이 고 패스 환경 변수는 c드라이브의 고 워크 스페이스 잘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 를 다운을 받았고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해줬어요. 이제 이 고 를 편하게 코딩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고가 잘 설치가 되었는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c드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아까 저희가 만든 고 워크 스페이스 폴더에 들어가서 소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소스 코드 하나를 만들 건데 이름은 뭐 main.go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 헬로우 월드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 아이디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 메모장을 하나 여신 다음에 저희가 만든 main.go 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이 고한테 이제 한번 헬로우 월드 한번 인사를 한번 건네볼 텐데 일단 패키지 메인이라고 치신 다음에 뭐 import. 일단 고에 대해서 모른 상태로 한번 헬로우 월드만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fmt 를 인클루드를 합니다. 이 fmt는 이 포맷 라이브러리인데 이 기본적으로 골랭에서 이제 입출력을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c에서 stddi와 같이 뭐 일단 포함하고 보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로 보이죠. 그 다음에 펑션 메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고에서 이 스탠다드 아웃으로 스트링을 한번 내보내 보려면은 뭐 프린트 F가 아니라 fmt 라고 한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야 이거 점을 찍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디로 이 fmt 점을 찍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쫙 나왔을 때 그 느끼는 그 편안함. 야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구나 하는 그 느낌 있죠. 프린트 LN 이라고 하는데 프린트 뉴 라인 같은데 뭔가 잡아갔죠. 여기다가 헬로우 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시면은 고 랭에서 기본적으로 헬로우 월드를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IDE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직접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신 다음에 CMD로 들어갑니다. 한번 클리어 해주시고 여기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C드라이브의 고 워크스페이스 소스 폴더로 한번 가볼게요. 뭐 CD, C드라이브의 고 워크스페이스 맞나요? 여기서 SRC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만든 그 메인닷 고를 빌드 한번 해볼게요. 고 빌드 메인닷 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만든 그 헬로우 월드가 빌드가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오, 빌드가 됐습니다. 어떤 파일들이 있나 보면은 요 메인닷 EXE 바이네리가 생겼는데 크기가 헬로우 월드만 쳤는데 2메가를 넘는다? 이거는 묵직하게 한번 인사를 한 거죠.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메인닷 EXE라고 하면은 헬로우 월드 인사를 해줍니다. 야, 2메가짜리 인사 제대로 박았어요. 아무튼 뭐 반갑습니다. 이제 고 를 잘 설치를 했고 환경 변수도 잘 세팅을 해줬죠. 그리고 IDE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메모장으로 메인닷 고를 편집을 해서 윈도우 커맨드 창에서 직접 빌드하고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고 IDE를 다운로드를 해서 좀 더 산뜻한 환경에서 고 를 한번 코딩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고의 IDE가 뭐가 가장 많이 쓰이나 봤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어떤 IDE가 고 랭을 개발하는데 가장 좋나 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순위를 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보이고 고 랜드라는 IDE도 보이고 인텔리제이 라는 요즘 핫한 그런 IDE도 보이네요. 그리고 클래식, 빔, 빔도 보이고 또 뭐 서브라임이나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걸로 고 를 코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IDE가 있는데 얘는 고에 특화된 가벼운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한번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라이트 IDE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갑니다. 구글로 가요. 여기다가 라이트 IDE 다운로드라고 한번 쳐 볼게요. 두번째 공식 홈페이지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윈도우 맥 리눅스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스4g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서 가장 최신 버전 위에 들어가서 보자. 윈도우 맥 리눅스용이 있네요. 여기서 윈도우용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뭐 RG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장. 여기 압축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C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여기다도 폴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라이트 IDE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번 해볼게요. 복사가 되고 있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복사가 됐는데 야 이거 라이트 IDE 폴더에 또 라이트 IDE 폴더가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언짢죠. 그러면은 얘를 그냥 잘라내게 해가지고 밖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바로 라이트 IDE 폴더에 이제 진짜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이나리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에 실행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정보 실행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그냥 뭐 일반적인 IDE 같네요.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뭐 동작이 빠르게 잘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메인닷고를 불러와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IDE의 소중함이 발현되는 그 순간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메인닷고를 여기다 불러온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다시 해볼게요. 컴파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빌드앤런 컨트롤 R이네요. 컨트롤 R을 멋있게 또 단축키 쓰면 멋있으니까 눌러보면은 오 요 아래 바로 컴파일돼서 실행이 됐어요. 헬로우 월드라고 보이시죠? 아 이게 IDE의 행복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메모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막 초록색 글자도 해주고 여기다가 FMT 점을 치면은 야 이거죠. 이 맛의 IDE 쓰죠. 야 내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데 FMT라는 게 뭐 스캔 F 있고 프린트 F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입출력만 하는 애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화면이 너무 하얘니까 조금 코딩할 맛 안 나죠. 화면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뷰에 들어가서 뭐 옵션 라이트 앱 여기 테마가 있네요. 테마를 바꿔볼게요. 어 아 또 내가 카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카본 테마가 있네요. 오 좋아좋아 좋아요. 그리고 에디터 색깔도 너무 밝으니까 얘도 다크 그레이. 오 좋아요. 오 뭐야 색깔도 아주 뭐 노랑 뭐 초록 파랑 아주 휘황 찬란해졌죠. 이 폰트의 사이즈도 뭐 한 15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폰트의 사이즈 폰트 사이즈는 이게 제일 큰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이 메모장과는 다르게 아주 뭐 어 휘황 찬란해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히히 아이 좋아라. 좋습니다. 이제 아이디를 쓰면 좋은 점이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간소화해서 도와줍니다. 아까 그 메모장과는 다른 그런 편안함이 이렇게 몰려오죠. 컨트롤 R 하면은 바로 빌드 앤 런. 바로 헬로우 월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얘도 크게 좀 크게 해주고. 반가워요. 아멘